안녕하십니까. 용인시병 국회의원 부승찬입니다. 운영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당 국회의원들이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 그리고 헌법 시스템의 붕괴 이로 시작돼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고 이게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동안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상권분립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거죠. 이거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대통령실 이전에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당선이 되고 단 4일 만에 국방부 1개 사인 지금은 경호처장으로 있는 1개 사인이 들어와서 3월 말까지 국방부 자리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이런 절차가 무시됐습니다. 명확히 심판해야 됩니다. 운영위에서 따져묻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도 있지만 체병 사건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한 행태, 과연 대한민국의 인권위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따져묻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